안녕하세요. 언제나 좋은 집만 소개해드리는 집바구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거실과 베란다가 넓은 판상형 구조의 스리룸 아파트입니다. 전실은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블랙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되었습니다. 거실과 주방은 대면형인데요. 오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을 준 넓은 거실입니다. 거실 창은 폭이 넓고 길이도 긴 깨끗한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어요. 크기도 넉넉하고 마블 타일 아트월로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. 주방은 디귿자형 구조입니다. 싱크대는 수납공간이 많고 가스레인지와 주방 후드 그리고 싱크볼 위쪽으로는 넓은 환기창도 나있어요. 냉장고 자리도 확보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방은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의 큰 방입니다. 방 크기도 넓고 파우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. 화장대 옆으로는 방 분위기에 맞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서브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방도 모두 크게 나왔는데요. 두 번째 방에도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어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옷방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베란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, 수도시설과 배수시설이 있어요. 메인 욕실은 취향에 따라 건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방은 양쪽 벽으로 창문이 두 개 나있습니다. 채광도 좋고 환기하시기에도 용이할 것 같아요. 오늘 보여드린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언제든 집바구니로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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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